주척일은 마지막 공격기에 주척을 하게 되고요 월페이지에 개시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원은요. 공격원 등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일 경기 티켓 현장 보입시에 공격원을 짓고 가는데요 그 공격원을 작성해 주셔서 보시면은 하천공격기 때 여러분들에게 주척을 통해서 공격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벤트! 여러분들 모두 궁금하시죠? 자, 오늘 저번에 수비를 위해서 보내드리면요 엑센트의 첫 번째 장전타임씨의 공격원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아웃백 조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엑센트의 첫 번째 장전타임씨 전광판 퀴즈 정답을 한 장 메세지로 보내주시면 선착주소 정답을 동작 당첨해주실 분께 하이웃 디저트에서 드리는 고마워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사관에 대한 한국의 치우리가 하이웃 디저트 선물를 여러분들에게 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정룡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은 공인원 기자를 그리고 힐라와 함께 복원해주시면은 힐라에서 드리는 스포츠 공격원을 계속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황금강의 제작과는 청정제전목의 제로파모리카를 선물드리고요 여러분들 벽이 아닌 벽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